중독적인 멜로디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 모실게요 싱어송라이터 이무진씨 어서오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쪽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보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이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영스트리트 스페셜 DJ 첫날인데 무진씨가 첫 게스트세요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정말요?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친분은 없지만 저는 내적 친밀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출연했던 영화 동감이랑 드라마 슬기로는 의사생활의 ost로 참여해주셨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때 어떤 노래 불러주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네 물론이죠 동감 영화에서는 개똥벌레 리메이크를 했었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비와 당신 리메이크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최근에 불러주셨던 게 동감 개똥벌레였잖아요 네 혹시 저희 영화 동감 보셨나요? 아 물론이죠 영화관 가서 봤습니다 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때 지금 많은 분들이 한 소절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혹시 오 네네 오 개똥벌레 오 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기까지 와 제가 노래 잘하는 분들 너무 인생에서 제일 부러워하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멋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367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풋풋한 청춘인 두 분의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찬님이 이현님 너무 예쁘시고 무진님도 너무 멋지시네요 하트 오 나도 V 해야지 네 이현지님 무진씨 어제는 TV에서 봤는데 오늘은 라디오에서 보니 반갑네요 늘 무진님 노래로 힐링하는 팬이랍니다 코너 이름처럼 해피하고 반갑습니다 다 찾아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와 이렇게 무진씨를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 5월 9일에 신곡을 발표하셨죠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이 잠깐 시간 될까 맞아요 라는 곡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잠깐 시간 될까 맞아요 제목이 잠깐 시간 될까고요 네 좋아하는 이성에게 굉장히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띄는 한 화자가 그 상대방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고백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고백하는 과정들을 담아본 노래입니다 그러면 작사 작곡에도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만들게 된 곡이에요? 어 어 어 이제 네 네 네 네 반응하시고 뭔가 좀 공감하실 만한 대주제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현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로맨스가 아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컨셉을 잡고 네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무진씨도 그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만든 거잖아요 네 혹시 경험담도 들어가 있나요? 네 이런 질문을 매번 봤는데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제작자의 입장에서 네 100% 픽션인 작품이 나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하게 들어가 있죠 와 정말 멋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신곡을 작업하면서 네 더 많은 대중분들이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발매 4일 만에 강남역에서 버스킹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떼창이 바로 울려 퍼졌다고 네 와 아 근데 이게 아 너무 멋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떼창의 민족이라는 제목의 너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러 갔던 겁니다 아 아 프로모션의 일부분이었는데 네 수많은 시민분들께서 멈춰 주셔가지고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노래입니다 발매된 지 얼마 안 돼서 익숙하진 않으실 테니까 하면서 이제 조금 가르쳐드리고 노래를 함께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제가 그 너튜브 영상을 봤었는데 저도 한 번 듣고 바로 따라 불렀었어요 아 아 이 노래 진짜 역시 좋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스킹1355님이 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버스킹 계획이 남은 게 있나요? 무지님 때문에 주말에 약속을 못 잡겠어요 아 맞아요 제가 어 네 이제 거의 당일 돼서 알려드리는 두세 시간 전에 알려드리는 게릴라 버스킹을 최근에 조금씩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재밌어가지고 네 그래서 계획이 일단 잡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저도 그 버스킹 한 번 가보고 싶네요 저도 그러면 어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73님이 문자 주셨네요 버스킹 장소까지 시간 안에 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크크크 무지님 보니 무지 행복했다지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어 무조건적으로 이 공지가 뜨면은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 게릴라 버스킹이 꽤 곤욕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그 고민 중에 한 여섯 시간 전에 알려드려야 되나 제가 어 취미가 어 덕질학이거든요 어 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 뭔가 제가 만약에 무진씨의 팬이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바로 알려주면 여섯 시간 정도는 미리 알려주셔야지 여섯 시간 혹시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준비를 약속을 파토를 내고 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저는 누군가의 팬으로서 여섯 시간 전에 무조건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게릴라 버스킹을 진행하게 된다면 네 그땐 일단 여섯 시간 전에 네 네 공고를 띄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미영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성함이 좀 익숙한 느낌이네요 어 정말요? 네 와 그러면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에서는 사랑의 큐피드 역할로 출연하셨잖아요 네 연기하시는 건 어떠셨는지 한번 어 근데 이게 제가 또 막 아 이게 대답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엄청 막 각을 잡고 이번에 연기에 막 처음으로 도전했다 네 는 아니고 저는 항상 제 음악을 하면서 수많은 영상 수많은 미디어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막 진짜 100% 리얼 예능을 나가지 않은 이상 그래서 막 엄청 어렵거나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했습니다 그쵸 사실 노래하는 것도 연기하면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부진님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만약 다음 뮤직비디오에 전극 연기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 작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죠 오 그렇군요 근데 아마도 그렇다면 제가 전극 연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노래를 만든 이후일 거라 음 제안이 오기보다는 제가 이미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쵸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까 하겠다 네 그쵸 네 그러면 언젠가 있을 전극 연기 제안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하기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6시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연님 최고 여러분 저 잘했죠 알겠습니다 6시간 오케이 네 접수했습니다 네 최소 6시간입니다 최소 6시간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무진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팬심 고백 팬심 고백과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오늘 특별히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아까 가볍게 설명드렸던 잠깐 시간 될까라는 이번 신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와 네 무진씨의 이번 신곡이죠 달달한 고백 속 잠깐 시간 될까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런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줄래 어떻게 생각해 만나서 반가워 아마 첫 인사부터 이런 맘였었는지도 몰라 나 이제 내게 다가서려 해 거리를 좁혀보려 해 나 망설이지 않길래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예쁘디 예쁠 거라 생각해 혹시 넌 어때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 너 괜찮다면 참 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 괜히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 내게 다 망가져도 돼 진짜 해야 나는 괜찮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아마도 내가 이런 마음을 보내다 보면 너에게 닿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진 못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설렜던 격으로 남기를 이대로 너만의 시간이 멈춰버렸음에 아직 우리나 무사이도 아닌데 난 괜히 그래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의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참 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 괜히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줄래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리 갈게 잠깐 시간 될까 한마디보다 사실 지금 당장 널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 그냥 보고 싶어 나 너 좋아해 말로 다 못할 정도야 널 좋아해 널 보고 싶단 말 나랑 하나 달란 말 너 얘기했던 모든 말 전부 다 진심이야 단 한순간도 가볍거나 쉽게 생각했던 적 없어 이제 나도 답해줄래 내가 그리 갈게 너 좋아해 너 좋아해 와 와 와 무진씨의 잠깐 시간 될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디제이잖아요 이거 디제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훌륭한 가수분들 라이브를 직접 눈앞에서 안방 1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556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라디오에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들으면 항상 이무진님만의 편안함이 느껴져서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싱어게임부터 다 챙겨보고 있는데요 자주 듣는 좋은 노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무진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싱어게임 봤거든요 아 정말요? 저도 봤습니다 그쵸 그쵸 네 읽어주세요 그 다음 5949님께서 무진씨 라이브는 언제 들어도 편하고 좋아요 CD 튼 듯 편안한 라이브 최고 그리고 이번 신곡 가사에서 사랑해가 아니라 좋아해라고 해서 더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해가 아니라 좋아해라는 가사를 쓴 이유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음원을 싱글을 내면서 저와 제 동료들의 공동 목표가 오직 이제 많이 울려퍼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워낙 사랑해가 더 대중적인 가사잖아요 네 어쩌면 누군가는 진리의 만큼이나 많이 쓰였고 그 많이 쓰인 이유가 있는 가사라 사랑해를 써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작품성을 좀 더 고려해서 네 타협하지 못하고 좋아해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해라는 말이 정말 이 보내주신 문자처럼 더 설레이고 좋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9358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시간 될까 노래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도 100번 들었어요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흔 이의 이의 네 이은희님께서 노래가 중독성 있어서 일하면서도 흥얼거리는데 네 이번 곡은 정말 숨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저는 다 만들고 이제 일단 간주해서 쉬는 걸 택하긴 했는데 아 중간중간 호흡 타이밍은 본인 평소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의 평소 네 폐운동 네 얼마나 하시느냐에 따라 중간에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생겨가지고 음 그냥 그냥 아 네 그러면 그냥 본인이 쉬고 싶은데 쉬어라 예예예 그리고 그냥 안 부르고 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진씨가 원래 가름맛한 긴 머리를 되게 오랫동안 유지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스타일 변신을 하셨는데 팬분들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아 맞아요 머리 자르셨을 때 아쉽지는 않으셨어요? 네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원하고 네 엄청 고소하던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장발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 네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아 기른게 아니라 안 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리도 안하고 그냥 길렀는데 네 처음 사람들한테 비춰졌던 모습이 네 장발이다보니까 거기에 워낙 익숙해지셔가지고 아 네 네 네 어쩌다보니까 이제 제가 긴 머리를 고소하는 사람이 되있었어요 아 네 저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 짧은 머리 좋아합니다 원래 오 저도 사실 이렇게 5대5 가르마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뭔가 그리고 머리 긴 머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를 봤었을 때 어 너무 아쉬우셨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길러져 버린 거였다니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자르시고 나서 아이돌 같다는 반응도 많던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어떠신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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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니라고 밖에 답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 근데 스타일만 아이돌 같은 게 아니고 공식 응원봉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무대 위에 응원봉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아 기분이 묘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원했던 건 아닌데 네 신호등이라는 노래가 그 친구가 워낙 이제 대중화되면서 네 노란색의 어떤 이무진을 대표하는 색깔이 점점 되어가더라고요 아 아 근데 저는 주황색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살짝 응원봉에 제가 좀 고집을 부려서 네 저희 회사에서도 마케팅팀에서도 노란색 응원봉을 딱 하시더라고요 아 아 아 무슨 생각이시고 무슨 뜻인지 알고 왜 그런지도 알겠지만 저는 주황색이 좋다 네 해서 바꿨는데 네 무대에서 딱 그 주황색 응원봉들이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펼쳐진 모습 보면서 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면 딱 뭔가 여러 팬분들이 모여있을 때 본인 응원봉 색깔이 딱 보이면 어 내 팬분들 여깄다 하면서 인사해 주시고 이런 것 이런 재미도 있으시겠네요 네 완전 있죠 또 주황색이 희귀하더라고요 맞아요 못 봤어요 아직 그렇네요 이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는 뭔가 가수들의 공식 색상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났는데 주황색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응원봉 사진도 찾아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이무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은주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무진님 스쿠터는 무사한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스쿠터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인별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TMI를 설명하면서 이제 오늘은 스쿠터 제가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자가용 스쿠터가 있는데 스쿠터에 백미러가 파손이 되었다 수리를 맡기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당일 수리 맡기고 세차까지 한 다음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출퇴근하실 때 스쿠터를 타신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면 매니저님은 뒤에 타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왜요? 아 설마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 매니저님이 업무 태만인데 설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상상하셔서 너무 웃기죠? 그 그림이 그려지세요? 매니저님께서 문씨 지금 어디 가나요? 아 죄송해요 말도 안되지 않아요? 아까 진짜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예인 혹은 가수로서 공식 스케줄이 있는 날이 있고 이렇게 라디오 출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작곡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작업실 출퇴근 할 때 제가 작곡가로서는 소속이 없어서 매니저가 없거든요 가수로서는 소속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아 그런 출퇴근이었구나 네 작업실 출퇴근이요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저는 출퇴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출근할 때 그러면 이렇게 매니저님은 어떡하지 생각이 딱 들으니까 그럼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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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해서 이무진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펜싱 고백 등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아이고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무진씨의 개똥벌레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이 거쳐서 재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ou got my back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거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 트리트와 함께 면 팬스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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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랜디의 영스트리트 네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는 이무진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이민진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무진님 보러 갈 기회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최근에 첫 대학축제도 다녀오고 했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대학교에 울려퍼지는 곡이 과제곡이라니 크 맞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부산대학교 축제에 공연을 하나 다녀왔었습니다 참 재밌게도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과제를 만들었던 노래를 다른 대학에서 부르고 있으니까 참 저도 기분이 묘하고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대학교면 동년배 관객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지금 대학생이니까 네 그래서 더 재밌고 즐거웠던 축제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곡 혹시 문자씨가 해보죠 네 31122님께서 초등학생 딸이 이무진님 팬인데요 1년 전쯤 일산 대패삼겹살집에서 지인분과 식사 중이신 걸 목격하고 조심스럽게 사진 요청을 드렸었는데 흔쾌히 찍어주셔서 딸에게 완전 인사 아빠가 됐었네요 보내주셨어요 아 기억하시나요? 1년 전쯤 일산 대패삼겹살집 글쎄요? 1년 전에 대패삼겹살집 제가 이제 어 제가 난 곳은 아닌데 자란 곳이 일산이라서 일산에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씩 일산에 갈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갔다가 누구랑 밥을 먹었었나 본데 그리고 또 워낙 사진 요청이 많으셔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사 아빠 되신 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7708님 안녕하세요 무진님 잠깐 시간 될까 노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작은 아들의 풋풋한 사랑 얘기랑 너무 같은 얘기라 더더욱 공감하면서 듣고 있네요 우리 아들의 풋사랑도 응원해주세요 야 아이고 어 우선 어머님이신지 아버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드님의 이 피어나는 사랑을 응원하시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아 그리고 노래가 어 공감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무진씨의 전략이 성공했네요 아 아 다행이네요 아싸 네 네 3부에서는 주제문자를 받아볼게요 무진씨의 신곡 제목이 잠깐 시간 될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들으면 정말 설레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연을 만나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잠깐 설레볼까 네 짝사람 남은매 주말에 뭐해 이 한마디가 너무 설렜어요 부장님이 오늘은 일찍 들어가 라고 하실 때 진심 설레요 등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설레는 한마디들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이고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무진씨는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설레였던 한마디가 뭐였나요 음 음 좀 네 아 이게 진짜 웃기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네 네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저번 달 저작권료 정상 받을 때 와 진짜 설레였겠다 그 문자를 보고 매달 좀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부러워요 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한 돈도 많이 들어오니까 네 맞아요 너무 설렐만 하네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확실히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에 임했느냐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돌아오느냐에서 네 좀 설레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와 요즘 워커홀릭이라 아우 정말요 네 와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더 열심히 일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네 화이팅 네 이현씨는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설렜던 한마디가 어떤게 있어요? 저는 가장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는 어 제가 그저께 오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네 배달을 시켰는데 진짜 근데 그냥 먹고 싶었던게 아니라 너무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아 정말 이거 못 먹고 자면 나 내일 하루가 불행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켰는데 어 15분만에 배달이 도착 완료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고 너무 설레였습니다 아 뭔지 알아요 네 근데 사실 배달 문자 받으시는 분들 다 이렇게 설레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너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라서 곡도 만들고 가사도 직접 쓰시잖아요 본인이 쓴 가사 중에 네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내가 봐도 너무 설렌다 내가 썼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 편이라 사실 네 다 엄청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당장에 생각나는 거는 네 제 첫 번째 미니앨범 마지막 트랙을 들어보시면 자취방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정막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손님을 네 나의 자취방에 들여봅니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그거를 좀 너무 잘 썼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요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정말 좋은 거니까 근데 런 마이셀프 하신다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평가를 많이 받으셨을 거 같은데 그때 당시 생각해보시면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있나요? 심사위원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모든 분들의 말씀이 다 주옥 같았지만 처음 제가 딱 등장을 하고 노래를 불렀을 때 이선희 선배님께서 왜 이제 나온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서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제가 무대에서도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감동이 컸던 거 같아요 오 네 그럼 5211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아 설레는 말 보내주셨네요 저는 매일 점심에 직원들이 오늘 뭐 먹을까? 하는 말이 너무 설레요 내일 점심도 설렐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그죠 열심히 일을 할수록 식사시간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는 주체 못하는 설렘이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먹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오늘 뭐 먹을까? 라는 말이 설렌다는 게 너무 공감이 되네요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어 저요? 아직 생각을 못해보긴 했는데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완수분들을 설레게 만들었던 한마디들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이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무진씨의 신호등 듣고 올게요 네 무진씨의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설레는 한마디들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해볼게요 네 최재희님께서 대학교 때 조교님이 큰소리로 외치시더라고요 오늘 휴강이다 와 그 순간 어찌나 설레던지 조교님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맞죠 무진씨도 대학생활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아 근데 이제 저는 20학번으로서 네 코로나 학번인지라 아이고 휴강이란 말에 굉장히 저희 동기들이 다 지쳐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휴강만 지속되다가 겨우 수업을 인터넷으로라도 들었던 학번이라 아 그것마저 휴강이 되면은 진짜 절망스러웠어요 아 그렇네요 저는 18학번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학교를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휴학을 했지만 근데 제가 아쉬운 점은 이 문자에서 오늘 휴강이다를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통학해가지고 되게 한 시간 버스 타고 다녔었거든요 오 정말요? 네 그래서 문자였으면 더 행복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네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김가인님 저는 잘 잤어 라는 말이 설레더라구요 지금도 눈 뜨면 남편이나 아이들이 잘 잤어 라고 물을 때 너무 설레고 좋아요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근데 정말 남편이나 아이들이 잘 잤어 라는 말 물을 때 정말 설레일 것 같긴 해요 네 확실히 그 뭔가 잘 자도 물론 너무나 따뜻한 말이지만 잘 잤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금 안녕한지를 묻는 네 그러니까 가장 뭔가 깊으면서도 예쁜 말인 것 같아서 맞아요 잘 잤어 너무 설레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그 제가 MBTI를 싫어해서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아닙니다 5949님께서 설레는 말이라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 이번엔 니가 승진할 것 같아 이 말이요 아 그리고 더 설레이는 건 한마디 말은 아니지만 무진님 공연 소식이 설레였던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승진 얘기에 또 네 그쵸 그쵸 설렐 만하죠 그쵸 할 것 같아 이게 뭔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뭔가 메시지를 받으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고 설레이고 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무진님 공연 소식이 설레였던 것 같아요 라고 써있는데 혹시 공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까지 공연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그 중에 한 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쵸 대학 축제 이런 거 많이 다니시지 않아요? 네 뭐 축제 행사 페스티벌 엄청 많아가지고 와 팬분들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매번 너무 좋아하십니다 음 네 그럼 다음 네 8370님 삼수하는 아들이 며칠 전 모의고사를 본 후 엄마 나 성적 올랐어 이 말을 듣고 너무 설렀답니다 와 삼수하는 아들이 며칠 전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 올랐으면 정말 너무 설레이고 너무 기특하고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 게 이제 삼수하시는 분의 심리면은 맞아요 정말 많이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 아들이 자신감 있게 성적 올랐어를 외치면 그러니까요 제가 부모여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 오른 자신도 되게 지쳐있었을 텐데 맞죠 이렇게 뭔가 다시 열심히 할 이유를 뭔가 만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남서현님께서 예전에 한창 한정판 운동화 응모 많이 할 때 당첨됐다는 문자 한 통이 그렇게 설렜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정말요? 혹시 응모 이런 거 많이 하세요? 한정판 운동화? 저는 안 해봤는데 네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이제 원하는 운동화로 치면은 네 신발 꼭 갖고 싶은 신발이 있으면 네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한정판은 아닌데 옛날 모델이고 제가 약간 빈티지 팔아가지고 아 그런 것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막 중고로 찾아보다가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매물이 나와있을 때 되게 설렜던 기억이 있어요 아 한정판 운동화 응모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저도 응모라도 해보고 싶은데 당첨됐다는 문자 한 통이 설렜다고 하시니까 당첨되신 거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형님 문자 읽어주세요 네 네 하나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보고 싶었어 이 한마디가 제일 설렘설렘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신랑이 저녁에 보고 싶었어 라고 해주면 그렇게 설레이더라구요 아 너무 사랑이 가득한 부부인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응 근데 정말 하루 종일 막 열심히 일하다가 어 신랑이 저녁에 보고 싶었어 하면 너무 설레이고 좋고 네 너무 즐거운 저녁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겠다 맞아요 좋겠다 네 이현씨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저는 ISFP라고 ISFP 네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네 이게 되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사실 엄청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랑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사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누구시죠? 저는 오늘 DJ 이현으로서 새로운 사람을 꺼내서 와가지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DJ를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제일 큰 고민이 나 게스트도 있을텐데 새로운 사람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그것도 생방송으로? 하면서 이것만 엄청 생각하면서 그래 친했던 사람이라 생각하자 원래 알던 사람이라 생각하자 엄청 주입을 하고 와서 이렇게 편안한 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셔가지고 그 감사합니다 아 ISFP셨구나 네 정말 믿기지 않는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네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네 9735님께서 우리 딸이 중학생 때 핸드폰에 엄마를 보물이라고 저장해 놓은 걸 봤어요 설레고 감동받았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근데 너무 감동받아서 울 것 같아요 네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무진씨는 부모님 뭐라고 저장하셨어요? 오 저는 그냥 항상 어머니 오 무조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 놓습니다 저는 네 저는 항상 연락처를 정리해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진씨와 친한 배우 윤찬영 배우 있잖아요 네 제가 찬영이랑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작품을 같이 찍은 적이 있었는데 맞죠 찬영이를 뭐 드라마 D 해서 D 지금 우리 학교는 윤찬영 그리고 동생이면 나이를 까먹을 수 있어서 몇 년생 이렇게 잡아놓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가족들은 어 러브 해가지고 엘 엄마 엘 아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와 그렇게까지 네 그냥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오 되게 편할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찾을 때 쉬워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 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완소분들의 설레는 한마디 사연들 만나봤고요 무진씨한테 도착한 질문들도 소개해볼게요 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이민지님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몰아치는 스케줄에 쉴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무진님은 잠깐 시간 날 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요 어 일단 아무래도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쉬는 때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 일하는 작업이 있고 네 약간 놀이식으로 습작하는 저만의 또 그게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제가 놀이식으로 습작하는 작업 시간을 가지면 네 거기서 나온 작품들은 다 이제 못쓰는 애들 진짜 그냥 저 혼자 놀라고 하는 그 작업이 있어서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 친구 만나서 뭐 그냥 뭐 게임을 한다던가 같이 영화를 본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 오 되게 활동적이시네요 맞아요 어제는 반포 한강공원에 가서 네 친구들이랑 원바운드 게임을 하다 왔습니다 와 원바운드라 네 와 진짜 엄청 활동적이시네요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시간 내서 하는 것 같아요 와 저는 쉴 때 네 침대에 누워있거든요 아 저도 당연히 그러죠 근데 저는 심각하게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밖에 나가는 건 저에겐 일이에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와 근데 밖에 나가서 제가 원바운드 한다 저에게 스케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3676님 무진님 오늘의 TMI도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라고 맡네요 오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이게 저의 첫 음이자 마지막 스케줄이라가지고 이 영스트리트가 그래서 그전에 집에서 그냥 기타도 좀 뚱땅거려 보고 또 이제 어제 원바운드하고 친구들이 밥 먹고 갔는데 그것도 마저 또 치우고 근데 그냥 진짜 TMI라 하면 정말 쓸데없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일상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오랜만에 오늘 제가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라면에 다진 마늘과 파를 넣어서 먹었어요 별로 TMI 안 같아요 아니요 완전 TMI 같아요 다진 마늘과 파라니 네 원래 잘 안 넣어요 다진 마늘 맛은 어떠셨나요? 그냥 먹는 맛 그냥 라면 맛이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재밌는 TMI가 딱히 없어서 오늘 재밌는 거라고 여기 질문 안 하셨어요 그냥 TMI라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염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무진 씨와 함께한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랑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이현 씨 처음 뵙고 재미있는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이렇게 오늘 저는 일단 귀가를 하겠지만 또 앞으로 많은 공연과 무대들 예정되어 있으니까 수많은 분들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은 아니죠 항상 하니까 계속해서 무대 위에서 소통하고 싶습니다 네 웬디님께서 안녕하세요 완디입니다 이무진 님 저번에도 나오셨는데 못 뵙고 유유 잠깐 시간 될까 잘 듣고 있어요 너튜브 뷰도? 너튜브 뷰도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조연 님은 저랑 같은 MBTI예요 와 안녕하세요 이번 주 또 화이팅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그 레드벨벳 서울 콘서트 보러 갔었었는데 그럼 선배 이거 이거 저희 이무진 서비스 한 번 꼭 좀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첫 DJ인데 이렇게 첫 게스트로 이무진 씨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었고 오늘 멋진 라이브도 들려주시고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무진 씨 보내드리면서 무진 씨의 비와 당신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